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지구수다 시즌3를 통해 제작된 도돌이컵인데 일정한 보증금을 내면 받아 계속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페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도돌이컵 순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체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일회용품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구하고 있는 실적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매년 열리는 주민 자치 행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그릇과 수저, 도돌이컵이 쓰이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북구 주민 자치회 행사 최초로 행사장에서 쓰이는 모든 식기를 다회용기로 바꿨습니다. 북구에서 하는 행사도 보면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쓰레기가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양정동에서는 먼저 다회용기를 신청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야유회나 체육대회, 세미나 등의 다회용기를 적용한 사례들은 지구수다 시즌5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상부터 축제까지 녹아든 환경에 대한 고민.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프로젝트 지구수다는 앞으로도 작은 불편함을 이기고 지구를 위한 착한 습관을 실천해 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